원숭이 띠 12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 갑신생 20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5. 사람을 잘못 쓰면 해롭기 쉬우니 사람 사귀기를 조심해야만 애군을 면하게 되고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면 학업 및 인생 장래에 크나큰 5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1992년 임신생 32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길에 나가지 마라 불리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조용히 일을 하되 밖으로 역반응에 부딪히기 쉬우며 남과 북이 불길하여 해를 입으리라 너무 설치거나 쉬어버리면 안 되니 조용히 진행하되 너무 원대한 꿈을 세우면 행액이 따릅니다. 1980년 경신생 44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집을 지키고 가만히만 거하는 것은 무익하니 밖으로 나가 열심히 일하면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며 그러나 술과 이성을 가까이 하면 그간의 노력한 공이 수포로 돌아가니 조심해야 하며 모처럼의 기론이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1968년 무신생 56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맑고 고운 강이 발을 머금은 것 같으니 경색이 한결 새롭고 큰 재물을 얻지 못하지만 작은 재물을 얻으니 가히 심신이 평안하고 만일 주색을 가까이 하면 재물을 잃고 구설이 생겨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1956년 병신생 68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온 누리의 들판에 백가지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으니 풍년이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니 재산과 이익이 있어 가히 천금을 얻을 것이나 만약 서방에 가면 횡재를 얻을 것이니 이를 마무리 지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1944년 갑신생 80세의 2023년 12월달 운세입니다. 신상의 위태함이 있으니 거동함을 주의하고 미리 더듬어 보지 않으면 빠지기 쉽고 사소한 일로 구설수에 올라 마음이 상하기 쉬우니 대범하게 처리하고 미리 액을 막으면 흉함이 변하여 기라게 될 것이니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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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